고공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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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안녕하세요. 고공중TV 고공중입니다. 오늘은 도서관을 가겠습니다. 나갔다 포인트 할 때 뒤지게 없는데 뭐라도 해야 되나 오 그래 귀여워 기꺼이 시민분 만나는데요 반갑습니다 혹시 뭐 하시고 계신가요 수개? 헐 아무것도 안하고 있네 콧만둥이 새끼야 석궁아 난 떡을 썰더니 넌 글을 써야 몰라 기가 한 번 잡았으면 했다 네 도서관에 왔고 도서관이라서 조용해야 됩니다 여긴 풀이 많죠? 여긴 풀이 없어요 이럴거면 왜 숨어놓은거 내돌려 여기는 아주 스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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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책 좀 보러 갑시다 도서관이 되고 스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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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운데로 뭐 다른 책이라든 보러가죠 네 혹시 몰라 이게 안착했을 수도 아이씨 아이씨 괜찮아 아 제발 아이씨 와.. 들어와서 끝났어요.. 하시네 다음은 시간 더 잘 알아보고 잘 알아내서 여기로 갈게요 시바 아하 니엔디엇 전문 태양이 지금 우울하게 보인다 저같은 거 아하 풍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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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